아! 가는 길도 이쁜데? 아 이쁘네 갈 때도 있고 오 이쁘다 아 그러게 환상적이다 아 아기자기하고 너무 이쁘다 이 아기 오 이쁘다 오늘 저녁에 오늘 동영상에서 정말 잘생겼어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저도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반대신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깐 아 저 봉오리들 어디? 아 저 봉오리들? 와 진짜 곧 피겠다 6월 말 정도? 아 진짜 카페 너무 이쁜데? 쟤는 책을 보면서 그림이다 그림 그치? 그러네 진짜 연꽃이 이렇게 생겼구나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카페가서 뭐 좀 먹어야 돼 먹는게 중요해 웬일이야 이쁘다 입장료 5,000원이야? 센걸 이쁘네 여기 특이하다 그치? 노른자 사랑과 자연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연철학 사상을 담았대 아하하하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와 월종이도 너무 많고 inward 광복이 여행을 제풍경도 이쁜데 연잎라떼 연잎라떼 그냥 먹고 가시연꽃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렸던 거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기부한 거 같아 천 년이 지나도 연꽃 씨를 심으면 꽃을 피운대 아 부리문을 지나서 조심해 땅 와 너무 이쁜데? 와 너무 이쁜데?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nen Pep TEOM 여기 봐봐 길도 너무 이쁘고. 아까 어떤 분이 여기가 굉장히 아기자기해서 너무 좋대. 끝내준다 여기 진짜. 아 정말 아기자기해. 와 이쁜데. 연꽃 뷰가 여기가 더 이쁘다. 완전 이쁘다. 음 세미원 여기 너무 이쁜데 뷰가 끝내준다. 빗방울도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고. 엄마의 정원 가보자. 아낌없이 주는 나무. 아낌없이 주는 나무. 음. 오. 멋있다. 와. 와. 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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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쩡 이건 외계인인데 고안되데요? 헉 멀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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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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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 메뉴도 너무 많다 한산 가득이야 연금? 연금 먹어 많이 먹어 찌개 담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찌개 찌개도 있고 세상에 엄청 많이 나온다 그치 제가 종식이니까 아 그래 연잎 색깔 초록색 물들었거든요 대추도 있고 연근도 있고 은행도 있고 보세요 맛있겠다 이렇게 조끼 나가시죠 다진 마세요 네 고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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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